하이오 어제 새벽 5시 넘어서 자고 지금 일어났어요 저희 아빠 회사에 카다로그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 수정 사항부터 보내야 될 거 같아요 그 전에 배 아파 화장실 가야겠다 순정이가 귀를 긁어가지고 병원도 가야 되고 아이 너 또 분가분가했지? 어 화장실 갔다 와서 해야지 저기 사각각장 잡혀서 또 나 갑자기 왔어요 아침에? 아니 밤에 어저께 저 불 나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디가 불 나? 우리 은행의 그 노래가 헛 왜?! 지아에 뭐가 딱 막 허방차 119 막 어휴, 좀 많이 돼. 헐. 순종이,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하세요. 갔다와, 순종아 안녕. 다녀오겠습니다. 기치로 자라고 와. 떨고 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아, 비둘기 싫어. 오지마, 저리다. 어휴, 싫어. 다 와간다. 안녕하세요. 수종아, 됐니 이제? 옷은 어디 갔어? 여기, 주사 맞는다고 벗겼어. 이거 귀패드 좀 된 것 같아서 샀어. 아, 이리 닦아내는 거? 어. 저는 엄마랑 노트북 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님. 나오지 꽤 된 것 같은데? 아, 맞아. 엄마 안 나온다고 그랬어. 하이, 마트로 가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조함. 눈이 피로해졌어, 엄청. 김치 안 남았지? 엄마. 빨개진다. 네. 니 뽕, 니 뽕을 갑니다. 니 뽕, 니 뽕. 배고파요. 저희는 갑자기 만두국 집에 왔습니다. 월큰 만족국입니다. 월큰 만족국입니다. 맛있겠다. 먹어보자. 다 먹었다. 무슨 이유 할래? 아. 와, 얻어먹었다.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왜 우힘이 난다. 아까 배고파 그랬나?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담 꺼려져서. 나이는 어쩔 수 없나봐. 아니, 엄마 탄수화물에 예민해. 탄수화물에 예민한 사람들 있어. 너무나 예민해. 탄수화물이 중요하지. 갑자기 또 소량을 먹는다고 담수, 소량. 아, 소량. 엄마 올리브영이 나 솜 사야, 솜. 올리브영.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고. 아우, 됐습니다. 내 걸로 그거 사야 그게 돼. 그래? 스타벅스에 커피안전. 오오, 조심. 스타벅스에 디카페인이 생겼어요.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디카페인이 안 들은 커피입니다. 뭐라고 디카페인이 안 들은 커피라고? 무슨 말이야? 이제 알았어. 맞아, 맞아. 무슨 말인가요? 야, 이거 빼라. 커피량이 너무 많나? 많이 먹고 많이. 먹어보쌈. 그거 맛있게 생겼더라. 밥도리 민밥하기 실례. 좀 먹으라 그래. 오히려 안 먹었어. 아우, 벌써 해가 졌네. 할 몹시야. 빨리 가서 영상 만들어요. 자, 드세요. 맛있게 생겼다. 이게 무엇이야? 옥수수 칩이다. 맛있어? 원래 내가 고른 건데. 구운 옥수수 맛 콩팥. 음. 담백하네. 응. 아우, 뜨거워. 아, 이거 너무 뜨거운데? 대박이 진짜 뜨거운 게. 나는 일어나자마자 밤이 된 것 같아. 아우, 뜨거라. 못 먹어. 음. 엄청 뜨지나? 거기서 쏟아지는 거 어쩔 수 없어. 약간 뽕튀기 맛 난다. 말야. 그니까. 여러분, 이렇게 프린터기하고 노트북을 샀습니다. 이거 프린터기 10만 원도 안 줬어요. 요새 잉크젤 복합기는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좀 잘 안 쓰면 굳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거 한 번씩 관리하는 건 동생이 알아서 하겠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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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것을 어디다가 놔야 잘랐다고 소문이 나겠는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캐논 제품입니다. 오빠, 크다, 이. 어? 아이고. 이것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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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반짝이야. 이거를 나중에 해야 되는 건가? 연결. 아하, 잉크가 이렇게 들어있네. 이거 어떻게 꼬는 거야. 오. 오. 이것도 빼래요. 제가 이렇게 붙었고. 오, 이렇게 빼고. 이거 뭔데? 이거 어쩌라는 거지? 음, 어쩌라는 거야. 뭔가 뭐야. 어, 여러분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이쪽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이쪽으로 와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딱 내리고 여기가 컬러. 컬러를 뜯어서 이런 거 조심해서 뜯어야 돼요. 오, 됐어, 됐어, 됐어. 순종이 좀 해라, 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좋아. 저희 집에 이렇게 문턱이 생겨가지고 넘어와. 쪽에 천원을 좀 넣고 아이고. 뿌린다. 천원을 USB. 됐어. 아우, 힘들었다. 여기 문턱을 못 넘어서. 여기 문턱을 못 넘어서. 엄마, 우리 집에 A4용지 없지? 이거 빵이 있잖아, 거기에 꽂혀 있는 거. 아.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멋지게 설치했어. 얘 뭐다? 와, 요란하다. 왜 안 되는데. 오, 어디 간다, 어디 간다.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오, 그렇지. 첫 시연을 축하드립니다. 하이염. 이 호두가 뭐라고? 페칸? 페칸. 근데 호두가 진짜 맛있다, 희한하대요. 내가 페칸은 들어봤는데 페칸은 처음 듣는데 같은 말인가? 음. 맛있지? 이거는 좀, 이거는 뭐야? 이것도 어떤가? 아, 이게 급지를 안 까서 그렇구나. 이렇게. 또 먹으면, 무슨. 왜, 왜? 아몬드처럼 나온다. 어, 그 피칸 그거 맞는 거 같은데? 네가 피칸을 아나? 응. 어디서 들어가는 거야? 응. 막 디저트에 들어가. 아, 그래? 그래. 어, 맞는 거 같아, 피칸. 우와. 내년에 이거 많이 열린대. 이거 피칸 키우는 남자네. 응. 여기 또, 습기가 없는 거니까. 반대 딱히 안 돼. 음, 습기가 있어야 돼? 아, 그 습기가. 응. 그 습기가 많잖아. 응. 여기 없어서 비싸라. 음. 이거를 몇 주 심었다고? 200. 응. 오메. 오예. 대장장. 이름을 잘 지셨어요? 어쩌다 그게 나왔지? 하도 내가 서거지를 세게 하는 건가. 덩어리다. 야, 살았다. 야, 자, 먹어. 어머, 우와, 어떻게 했어? 우와, 이거 봐. 이거 짱이다. 그래, 먹어봐, 그거. 내가 먹는다? 응. 음, 고소하다. 아아. 그럼, 손 찍었구만. 그래, 대장장애가 낫네. 작은 밥머리로 해볼까? 큰 거 먹어야. 납탕갱이 되잖아. 딱. 이거 이거. 딱 짜게. 어? 그런 거 또 어디서 났니? 찾아봤어. 이게 그냥 오도보다 훨씬 맛있구만. 신날뻔. 기다리겠네. 그러니까. 야, 줄넘이 잘 주지. 어째 그래주냐. 이렇게 나누니까 저기 또. 자, 자, 먹어봐. 자, 이거만 먹어봐. 노트북 잘 샀네, 이거만. 그치. 나는 기계가 이상한데. 또 기계를 개발을 하는 거 아니야, 없으면? 아, 발냉샤야. 뭐야. 모두가. 모두가. 일부로도가. 후루자마자. 빨리 씻고 와요. 발 피했어. 여기에서 꼬랑꼬랑. 밖에서 돈 벌고 왔으니까. 이걸 익어서 속속 둘로 빠진다 하더라고. 그런가 봐. 그럼 아직 덜 익었나 보다. 일 줄 익어서 그래. 금방 따서 보낸 거야. 노트북 언박싱을 해볼게요. 원래는 13인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보니 15인치를 샀어요. 옆에 숫자 패드도 있기도 하고. LG 그램입니다. 제가 삼성 제품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메모리가 4GB예요. 대신에 확장 슬롯이 있어서 4GB를 더 끼우면 8GB를 8GB의 사양으로 쓸 수가 있고. 삼성은 원래 8GB예요. 이거 왜 안 열려. 그래서 귀찮게 메모리를 더 돈 들여서 사지 않아도 되는. 근데 그냥 그램이 한 번 써보고 싶었어요. 뭔가 LG 노트북 좋아 보였어요.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안 열렸구나. 그리고 이거는 i3. i3, i5, i7 그러잖아요. 제가 맥북으로 쓰는 사양은 i7의 완전 고사양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서 작업용이고. 동영상 보고 이런 용도로 살 거라서. 은행 업무 같은 거. 근데 이 정도로 혹시 편집을 하시려고 하면 택도 없습니다. 깔끔하고 예쁘고. 이런 거 빨리빨리 그냥 버려버리잖아. 이런 거 저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깔려 있는데. 얘는 사야 돼요. 저는 정품을 구매를 했고.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정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문화센터 같은 데 갈 때. 맥이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좀 고생을 해요. 그래서 오 랜선 따로 꼽는 이 라인을 주는구나. 충전기랑. 그래서 동생이랑 반반 주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뭐 동생. 뭐 반을 뭐. 다 바뀌었어요. 제 동생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오 여기 노트북 파우치를 주네. 오 색깔봐. 괜찮다. 좋네. 얘를 또 15인짜리에 제가 산 게. 배터리가 24시간. 짱이죠. 아 가벼워. 여기에 오른쪽에 숫자 패드가 있어가지고. 좀 매력적이에요. 너무 가벼워서 진짜 장난감 같아. 짠. 음. 라이프스 굿. LG의 배터리가 오래가는 게 진짜 짱이에요. 기다리라고. 이거 세팅을 하이마트에서 해줄까요 했는데 안 했어요. 선택한 언어로 계속 할까요? 그럼요. 다른 언어는 제가 안 된답니다. 지역은 한국이에요. 올바른 자판 배열입니까? 뭐 그렇겠죠. 내가 알 수가 없죠. 우리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 오더라. 아 맥도 오피스를 구매를 할까봐요. 지금은 그냥 저는 오피스 없이 쓰고 있거든요. 맥은 페이지에서 오피스가 열려요. 오늘은 이거 넣어요. 얘가 엄청 산뜻하고 엄청 촉촉해요. 뿅. 이렇게 갈게요. 고마워. 데이프스 애니에 PDF 아이들아 입을 마련해요.